미 식품의약국 FDA가 12세 이상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허가하면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 어린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내 16세 이상의 경우 화이자 백신, 18세 이상의 경우 누구나 모더나 혹은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의 성인들과 달리 딱히 증상을 보이지 않기도 하는 어린이들 또한 백신을 맞아야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19에 무증상 감염되어 바이러스를 주변이들에게 전파하는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나, 코로나19에 감염된 아이들이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과 같이 심각하게 아프거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2세 이상 아이들은 백신 2차 접종 후 성인과 비슷하게 감기 증상과 유사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부작용은 경미화과다 심각하지 않았으며 3월 말 임상시험 결과 백신이 12에서 15세 어린이들에게 거의 100%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FDA는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에게 성인과 동일한 양의 백신 투여를 허가했으며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이들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CDC의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며 완전히 백신을 접종받은 가족, 친구들과 소규모 모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참석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CVS와 월그린 등 약국, 그리고 운영 중인 백신 접종소와 이동식 보건소 등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한편 캐나다 또한 지난 5월 5일부터 12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보는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최적화의 EKG 엣 surprising 조금씩しか Blaze 1065